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올해 장인 국가공무원 인원을 법정 의무고용 비율의 2배 이상인 380명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생지원을 위한 현장인력을 중점적으로 선발한다는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장애인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이 380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또한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 예방, 방역지원 등 현장인력이 중점 채용됩니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사이버 국가공시센터 등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직급별 선발 인원은 총 6,819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중 고용안전망 확대, 범죄 예방, 민생지원 인력 등을 중점적으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공직 내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저소득층의 채용 기회를 적극 보장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은 법정 의무고용 비율 3.6%에 2배 이상인 380명을 선발합니다. 저소득층도 구급 선발 관련해 법정 의무 비율인 2%를 초과한 161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됩니다.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경우 올해부터 응시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인력 중심의 선발 계획을 수립했다며 역량을 갖춘 인재들의 지원을 독려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선용입니다.